얼핏 보면 서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낡은 동네지만 구석구석 살펴보면 아기자기한 기념관과 과거 이곳에 많았던 봉제공장을 되살린 가게들이 눈에 띕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1호 종로구 창신동입니다. 이처럼 지역의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재생의 올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가장 큰 변수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입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규모별 주거밀집 지역과 골목상권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개발비 600억 원이 투입되는데 국비로 40%를 지원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나머지 60%를 분담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7월부터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심사에 돌입할 예정인데 결과는 오는 8월 말쯤 정부 발표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